지금부터 php 실습을 시작하겠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php의 문법을 배웠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php로 php다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볼 겁니다. 우선 복습을 좀 해보죠. 어떻게 기술이 서로 상호작용하는지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죠. 웹브라우저 웹서버 php가 있다고 했을 때 웹브라우저에 누군가가 a.com slash a.php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면 웹브라우저는 a.com에 해당되는 웹서버를 찾아가서 a.php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럼 웹서버는 a.php가 자신이 처리할 수 없는 데이터라는 것을 알고 php를 처리할 수 있는 이 php 엔진에게 위임을 해요. 그럼 php 엔진은 a.php 파일을 읽어서 거기에 적혀있는 php 코드를 해석한 다음에 그 결과를 웹서버에게 돌려줍니다. 그럼 웹서버는 그 결과를 웹브라우저에게 다시 중개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의 사이클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단계에서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 단계에서 조금 더 복잡하게 이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웹브라우저 웹서버, php 그리고 파일이 있어요. 그리고 저 파일에는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html 페이지 안에 html 코드도 있고 그 안에는 실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가 어쩌고 변수가 어쩌고 이런 내용들이 또 들어있죠. 바로 그 실제 내용이 정보일 건데요. 그 정보들을 우리가 파일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웹브라우저가 웹서버에게 요청하고 웹서버는 php에게 요청하면 php는 우리가 작성한 그 코드의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읽어오라는 것이 적혀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파일을 읽어서 그 파일의 정보를 결합한 다음에 그것을 웹서버에게 돌려주고 웹서버는 웹브라우저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이 과정은 이 그림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코드를 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금방 이해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버 쪽에 있는 이 php를 다루기 전까지 이 웹사이트를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웹사이트를 만들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웹브라우저가 있고요. 이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a.com-index.html, a.com-page-html 이런 식으로 주소를 입력하면 그 주소에 해당되는 html 파일을 가져오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페이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개의 페이지가 있다면 4개의 실제 파일이 존재하는 방식으로 웹사이트를 구축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html의 코드를 변경해야 된다면 코드 안에 있는 ul로 썼던 태그를 ol로 바꾼다든지 h1을 h2로 바꾼다든지 또는 버튼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식의 웹페이지의 변화가 필요해지면 결국에는 각각의 페이지마다 그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다 수정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중복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이 중복을 제거해서 html 정보는 하나의 파일에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html과 정보를 다시 분리해서 그 정보는 텍스트 파일에 담고 html 파일은 index.php라는 단 하나의 파일에다가 담는 겁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웹브라우저에 이렇게 a.com slash index.php 물음표 id는 1 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면 여기에 있는 이 index.php가 사용자가 입력한 이 id 값 1을 보고 이 1에 해당되는 1.txt 파일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가지고 와서 그 결과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웹브라우저에게 돌려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 역시도 지금으로서는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수밖에 없지만 코드를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만든 그 웹 애플리케이션인데요. 클릭하면 그거에 해당되는 정보들이 이렇게 화면에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구조가 조금 특이합니다. 여기 제가 임시로 만들어놓은 이 디렉토리에 php라는 디렉토리 안에 있는 이 파이들을 보시면 우리가 접속하는 접속할 때 사용하는 웹 페이지는 index.php예요.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해도 index.php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바로 이 index.php가 여기에 있는 이것이고요. 그리고 이 index.php 안에는 실제로 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고 실제 정보는 list.txt에 들어있고 그리고 각각의 1, 2, 3.txt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index.php 파일인데요. index.php에서 글 목록이 표시되는 내부 밑에 있는 여기에 php코드가 있는데요. 이 php코드는 바로 여기에 있는 list.txt에 있는 내용을 내용이 여기에 위치하게 됩니다. php로 인해서 그리고 사용자가 요청한 정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용자가 요청한 정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1.txt, 2.txt, 3.txt가 이 중에 하나가 php에 의해서 프로그래밍적으로 읽혀서 바로 이 위치에 출력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이 하나의 php 안에 이렇게 html 코드들이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 모여있고 그리고 정보들은 각각의 텍스트 파일에 텍스트 파일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정보로부터 여기 있는 것들이 정보죠. 정보로부터 여기 있는 이 각각의 html들을 html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중복을 제거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로부터 html을 끄집어내서 정보가 좀 더 정보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파일들을 만들어낸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텍스트에다가 정보를 저장하는 이 방식은 이 과도기적인 방법이에요.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려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 바로 이겁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에 정보를 저장하고 그리고 사용자가 어떤 정보를 요청하면 저 index.php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와서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이런 흐름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해해야 될 전체적인 모습이고 근대적인 웹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있는 저 데이터베이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하나의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가 하는 역할은 이 데이터를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많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또 뭐랄까요? 이 보완성이 높기 때문에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전용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저장하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생깁니다. 바로 그 장점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게 돼요. 이 관계 역시도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갈 거니까 우리가 코드를 보면서 공부를 해보고 나중에 이 화면에 다시 한 번 우리가 볼 기회가 있으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그때는 지금 보이는 것과는 다른 느낌으로 이 그림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